XSFM입니다. I, D, W, K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법인에서 조직화 사업을 떠맡았거든요. 제가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란 말이죠. 이불 밖은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설의 조직화 한 분한테 조직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덤프트럭 노조에 계시던 김민아 씨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물어보니까 일단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러다가 오늘은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린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조직조직 열매 같은 걸 먹은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그것을 알기 싫다면 이탈리아에서 온 테이크 라파스트 체리아. 면역과 민반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이로메다 알렉스. 엑셀스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리아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PERFECT 25 PERFECT 25 PERFECT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이대의 수업 25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한반도의 추위와 함께 이상평론이 돌아왔습니다. 전 이상우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직 적응 실패의 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숱한 조직을 겪어오셨던 분이시죠. 네. 저 모두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네. 윤세민을 위한 맞춤 코너입니다. 이번 주의 이상평론은요? 네. 앞서서 제가 그 어떤 책을 참고하면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명저. 근데 이 명저의 문제는 너무 여러 권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너무 여러 권이죠. 사실 이게 하나인데 한 작품이 너무 여러 권이에요. 한 덩이인데 너무 길어요. 한 질이. 그리고 늘 몇 권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요. 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그 긴 세월 읽은 작품들 중에 제일 제 인생에 도움이 안 된 작품입니다. 저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작품이 뭐냐면은 제가 참고한 자료인데요. 네. 정부와 군대에 저항하는 반체제 조직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 해적질과 패싸움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작품이죠. 그럼요. 그냥 원피스라는 만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해적질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 만화에는 해적이라고 불리우는 반체제 조직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해적은 소수파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위협하는 강성조직으로 거듭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막 민중의 지지를 받는 그런 해적도 있고요. 또 어떤 조직은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런 조직도 있고. 그러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뒷골목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삥이나 듣고 그런 동네 그냥 양아씨 건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해적들도 나오고. 또 어떤 조직은 그냥 선장이 두목이 자기가 얼마나 이쁘냐고 계속 그걸 막 도와주한테 강요하는. 얼마나 이쁘냐고. 그런 해적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떤 해적은 되게 잘 되고. 네. 맞습니다. 어떤 해적은 되게 망해요. 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막 갈랐을까. 열매.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열매가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은 조직 문화와 리더십의 차이다. 이게 얼마나 걸작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 전편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주제의식과 동일합니다. 망하는 조직은 열매 때문이 아니라 조직 문화 때문에 망했다. 조직 문화라는 말을 초등학생 번역으로 옮기면 사실 우정이잖아요. 그렇죠. 우린 초등학교 때 조직 문화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왜 수학령에서 똥을 싸서 눌림을 받았는가. 본인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분에서는 약간의 원피스 만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입을 다물겠습니다. 다만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미리 구하고요. 여기 나오는 해적들 가운데 일단 주인공의 조직은 밀짚모자 해적단이라고 하죠. 줄여서 밀모해. 줄이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 보통 반체제 조직들은 이렇게 세 글자로 줄이잖아요. 만화 주인공인... 밀짚모자 일당 이렇게 부르죠. 네. 밀짚총년. 네. 동물 줄세요. 만화의 주인공인 루피가 나오는... 동물도 있고요. 동물의 루피가 이끄는 반체제 조직이 밀짚모자 해적단인데요. 네. 여기서 원래 루피는 원래는 주인공일 리가 없는 마을사람 일에 불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빨간머리 샹크스라는 해적으로부터 밀짚모자. 모자를 받아요. 네. 그런 것을 물려받고 해적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샹크스가 이제 루피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던 마을에 해적단이 잠깐 머물러 있었다가 떠나면서 루피한테 모자를 물려주죠. 그러면서 나중에 위풍당당한 해적이 돼서 다시 돌려주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래서 멀쩡한 애가 해적이 되어버리죠.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보면 모자를 물려준다는 행위는 지위나 역할의 상속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왕관을 씌워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상이 되는데 샹크스가 루피에게 해적의 역할을 부여를 한 셈이죠. 그렇죠. 보통 일본 만화의 서사를 보면 대체로 이제 그 일본 소년 만화들은 그렇잖아요. 동료 캡터물들인데 크게 말하자면 우정. 동료를 모아가면서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폭력. 조실부모.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 소년 만화가 대체로 보면 패싸움하면서 동료를 모으는 거 아니면 스포츠하면서 동료를 모으는 건 둘 중 하나죠. 요리. 가끔 요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일본 소년 만화의 서사에서 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 동료를 모으는 것 외에도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없는 거죠. 집에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없는 채로 몇 건을 내봐서 장사가 안 되면 계속 아버지가 없는 거고 장사가 잘 되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네. 알려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실 레전드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또 짜증나게. 그래서 이제 그 중심서사가 지금 집에 안 들어오는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자기 그 주인공 자신도 레전드로 성장해가는 그런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얘가 이제 최근에 보면 헌터헌터라는. 헌터바이 헌터. 네. 헌터바이. 거기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사실 되게 유명한 레전드 헌터고요. 맞아요. 그 만화는 아버지보다는 그 작가를 더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맨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아버지보다 작가가 더 귀한 만화죠. 네. 콘티만 연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그냥 펜만 쓱쓱해가지고. 그리고 또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피구왕 통키라는 말아도 보면은. 저는 이 작품의 스토리는 거의 피구하는 것 빼고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복성 패스하는 것 빼고는.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피구를 하면 피구하다 죽느냐 사람이. 아니 그리고 뭐 초등학생이 절벽에다 공을 던졌는데 절벽이 그 불꽃 마크로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태백산이었나 파워숍 던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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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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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철봉에 서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땅콩 까먹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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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나중에 이제 원피스가 분석을 해내죠. 네. 네. 이건 뭔가 열매를 잡수는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거기서도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레전드 피구 선수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달려라보메랑이라는 만화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게 미니카 하는 만화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이가 몇인데 미니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미니카 선수. 네. 전설적인. 전설적인. 네. 나이가 몇인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보면 여긴 약간 좀 특이한 게. 네. 아버지의 존재가 45건까지 아예 언급이 안 돼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샹크스가 그 부재하는 그 이제 그 루피에게 결여된 부친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그 나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루피도 샹크스가 이끌고 다니던 그 해적단과 비슷한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네. 유쾌하고 항상 실실 쪼개고 다녀요. 맞아요. 너무 낙천적이고 굉장히 낙천적이고. 네. 그리고 동료를 끔찍하게도 아끼죠. 네. 상대 해적을 골로 보낼 때 특히 웃으면. 아.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여기 나왔던 그 초반 비교적 초반에 나왔던 어떤 망한 해적단이 있는데. 네. 쿠로네코 해적단이라고 있거든요. 아. 생각해 보니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존재감 대단한데. 그 우솝이 합류하는 에피소드였죠. 네. 네. 그 우솝이 있는 마을에 쿠로네코 해적단의. 검은 고양이 해적단. 네. 두목이. 네. 크로. 이 마을에 위장 취업을 해 있었죠. 집사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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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위장 취업. 그 이제 이 해적단은 되게 이제. 오늘 방송 아무도 안 들을 거야.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정확히 위장 취업이에요. 컨셉 중에 제일 망했어. 이제까지 나오고. 아니. 근 7년 내 최악이야. 계속 원피스 얘기에요. 오늘. 네. 아무튼 크로네코 해적단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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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에 이제 그 두목이 그 크로라는 양반인데. 맞아요. 크로는 루피하고는 아주 정반대로 되게 네목하고. 카리스마 위주의 보스. 네. 굉장히 계산적이고. 네.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크로의 그 이제 음모가 뭐냐면은. 그 마을에 있는 어느 부잣집 상속녀의 재산을 가로채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크로는 사실 실력으로 치자면은 되게 그 짱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마을 전체의 재산을 힘으로 뺏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힘으로 마을 전체의 재산을 막 혹은 그 부잣집 상속녀의 재산을 가로채면. 그러면 해군들이 쫓아다니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로의 꿈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평온하고 조용하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완전 범죄.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상속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착하고 성실한 집사의 그런 연기를 합니다. 주인 아가씨를 걱정해서 우섭의 접근을 막고 그런 역할을 하죠. 은퇴 계획을 그렇게 세운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우섭을 거짓말쟁이라고 그 아가씨한테 막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그때는 거짓말쟁이가 맞았어요. 사실. 맞긴 맞죠. 맞는 말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죠. 사실 해적이란 거 빼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재산을 또 훔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겠다는 건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좀 이후에 나오죠. 그 자기 부하들 그러니까 크로네코 해적단을 시켜서 이 마을을 습격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마을의 영웅이 되잖아요. 마을을 지킨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두목의 음모를 부하들이 알고 있으니까 크로는 자기 부하들을 증인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다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네. 이 사람에게 조직은 이 사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굴러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크로네코 해적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리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리더의 필살기가 아군도 상관없이 다 베어버리는 필살기였잖아요. 네. 저는 이 크로네코 해적단의 부선장의 팬이었거든요. 장고. 네. 최면을 거는 양반인데. 눈이 하트 모양이에요. 맞아요. 최면을 걸다가 그 추를 자기도 보게 되니까 자기도 최면이 같이 걸리는. 같이 기절해버리고 잠들고. 근데 이 크로네코 해적단이 결국 망한 원인은 뭐냐면 그 부하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부하들도 반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조직이 잘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부하들을 이렇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쓰는 이런 조직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끔 보면 3D 세계에서도 3D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이 세계에서도 가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사장이 아주 양아치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을 쭉쭉 빨아먹죠. 네. 그런 회사치고 잘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없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없진 않아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크로네코 해적단도 한 달 잘 됐거든요. 아 한 달 잘 될 때가 있죠. 네. 하지만 언젠간 망할 겁니다. 아 진짜요? 정의가 이긴다는 이게 매우 소년만화 같은 생각이죠. 그럴 리가 없다니까. 다시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직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밀짚모자 해적단은 크로네코 해적단하고는 정반대인데요. 이게 참고로 크로네코 해적단의 우두머리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우두머리에 박치기에 비명횡사합니다. 그렇죠.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고. 거기는 보통 잘 죽지는 않아요 누가. 네. 잘 안 죽어요. 하지만 거의 골로 갑니다. 다 잘려도 안 죽어요. 그리고 다 잘려도 안 죽으면 열매들 먹어서. 그렇죠. 거의 골로 갑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조직원들이 리더의 부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직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리더인 루피를 패거나 놀리거나 하늘로 던지거나. 그렇죠. 놀리거나 늘려요. 네. 늘리기도 하고요. 혹은 방패로 쓰거나 포탄이 날아오면 루피의 몸으로 막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직 안에 리더의 권위나 권력이 위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직은 되게 특이하게도 조직원 간의 출신 계급이나 젠더, 연령, 종족, 혹은 활동 경력 등에 따른 서열이 없어요. 그리고 종족. 맞아요. 이거는 너무 좀 협소한 개념이네요. 그런가요? 그럼요. 동물이나 로봇이나 해골도 있는데. 종족. 종족. 로봇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로봇도 너구리도 차별하지 않죠. 너구리 아니고 술록이죠. 네. 아무튼. 서열이 없고 그리고 서로가 모두가 다 반말을 씁니다. 조직원들 간의요. 그렇습니다. 날차가 꽤 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중에. 그런데 좀 이 해적단에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 어떤 해골이 있는데 그 해골 할아버지가 나이가 9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 할아버지만 다른 조직원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그렇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그 해골 할아버지한테 반말을 쓰죠. 사실 그 해골은 가장 미스테리한 등장인무입니다. 해골이 혀가 어딨다고. 말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죠. 변태소리도 많이 하고. 성추행범이에요. 본인도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눈알은 없지만. 그렇죠. 뼈가 부러질 때 올 일하겠습니다. 뼈밖에 없지만. 아무튼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직은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총괄하는 리더는 루피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통솔자가 유기적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스페셜티가 다들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해할 때 혹은 다른 조직이랑 교섭을 할 때 또는 급여를 배분할 때 등등에는 루피를 포함한 모든 조직원이 남이라고 하는 여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사실상 ceo입니다. 그렇죠. 남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루피한테 맡겼으면 해적단은 금방 망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우두머리만 던지고 놀다 끝납니다. 또 그리고 요리를 위한 사냥이나 대부분의 전투 시에는 주로 상디라는 요리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죠. 이 해적단은 만화 주인공이 늘상 그렇듯이 소년탐정 김전일 가는 곳에는 항상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이 해적단도 가는 곳마다 위기가 계속 퍼터지는데 그런 위기와 비상상황의 연속 그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리더조차도 다른 평 조직원과 똑같이 실무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중요한 전제를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해적이 되거나 사업가가 될 상황이 1도 아니었던 그냥 동네에 걸어다니는 NPC가 갑자기 리더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 가지면서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게 계속 설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격무에 시달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을 위기도 제일 많이 겪고요. 야근합니다. 여기도 제일 많이 일하시는 사장이 있어요. 중소기업의 특징이죠. 밀진모자 해적단의 조직원들은 대장과 부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동료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들을 공유하고 다 개인의 목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조로는 미호크를 이기는 거, 상대는 오월블루를 찾는 것 같은 선장도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조직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손 많은... 로빈이요. 그분은 고대의 비밀을, 고대 역사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 고고학자로서. 그런데 이런 조직은 자기가 이 조직에 헌신을 하면 자기의 목적,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된다는, 다른 동료들이랑 다 같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대했더니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네. 내가 여기에 헌신을 했더니 다른 놈이 쭉쭉 빨아먹더라.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좋았죠. 가장 컸던 효과가 국가를 되찾았죠. 아, 그렇죠. 그러네요. 크로커다일에게서 비비의 국가를 되찾았죠. 네. 크로커다일은 이제 칠무회라고 하는 공식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쪽으로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굴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을 볼 때쯤에 한국에서도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굴리던 그분이 감옥에 이렇게 잡혀가셔서... 도대체 얼마나 늦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늦게 보셨네요? 많이 늦게 봤죠. 크로커다일 얘기는 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건 늦게 볼수록 재밌어요. 그건 그래요. 그때쯤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만화가 되게 신뢰성에 있는 만화구나. 믿을 수 있구나. 자기가 늦게 말았고선... 이 밀짚모자 해적단은 조직이 이렇게 잘 굴러가는... 이 밀짚모자 해적단도 큰 위기를 겪어서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조직원들 모두가 무려 2년에 걸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약속 장소에 다시 모이죠. 단단한 조직이다. 네, 단단한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밀짚모자 해적단은... 네. 근데 아무 생각해도 저는 이 원피스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의 시간동안 재밌었는데... 그냥 웃기지, 뭘. 다음 번에 이 해적은 무슨 열매를 먹었나. 아직까지 고등학교 때 스쿨버스에서 친구가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재밌다면서 1권을 준 거예요. 스쿨버스에 등교 중에... 아, 차에서 만화치고 멀미 나는데 읽다가 3분에 질질 짜고 있었거든요. 1권을 보다가? 네. 1권이 강렬하긴 했지. 그렇죠. 1권부터 3권까지가 굉장히 강렬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선장... 선장이라고 말... 아무튼 리더, 몽키디 루피는 종종 이런 말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최고다. 발단된 소리죠? 옆 사람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병역 내 의사인 술록 초파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근데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떻게 되요? 서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누가 해도 되고요. 그래서 초파 때문에 늘 고생합니다. 다친 적을 고쳐주니까요. 아니요. 근데 초파가 다친 적을 고쳐주는 거는 상황이 끝난 이유잖아요. 여튼간에... 사실 초파가 없으면 다 죽었을 놈들이... 아무튼간에 보면서 참 교훈 없어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작품의 교훈들을 돌아보고 있는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또한 검객 조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객이 강적을 목표로 한 순간부터 목숨은 이미 벌었다. 지금 나를 바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정한 나 자신 뿐이다. 멋있는 친구예요. 순 바보 소리죠. 왜 못 놀려요 사람들이. 놀릴 수는 있죠. 바보. 바보. 걔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바보라 놀려도 나는 참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합니까? 한편 제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수백 개의 무기를 지니고 있어도 가슴에 품은 칼 한 자루를 이길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수백 개의 무기를 지니고 있는 블랙워터가 이깁니다. 블랙워터? 용병 회사 있잖아요. 영 현실과 맞지 않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현실성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손희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네. 밀짚모자 해적단은 이제 그 수평적인 동료들로 이루어진 해적단인데요. 그런 생각은 정말 처음 해봤는데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수평적인 동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님에도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그런 해적단도 이 만화 속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정 해적단이죠. 네. 밀짚모자 해적단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엄청 짱 센 해적단이었던 흰수염 해적단이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은 동료가 아닌 가족 형태의 조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에 두목인 흰수염이 모든 부하들의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에드워드. 네. 그리고 이 흰수염은 터네이 건담을 닮았죠. 조금 닮았습니다. 덕도 각지고요. 그렇죠. 수염이 그렇게 생겼죠. 네. 그리고 모든 부하들은 이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는 대신에 아들로서의 보살핌을 받죠. 네. 이 가부장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조직은. 아주 쉬운 수직 계열화 집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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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조직의 가능한 까닭은 흰수염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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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사람이라서. 네. 모든 부하들을 힘으로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열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진동진동 열매인가. 흔들흔들 열매였습니다. 팔 한 번 휘뜨리면 지진이 일어나요. 이게 아마 SBS 번역에서는 진동이라고 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 해적단은 대장이 엄청 짱생데도 불구하고 크로네코 해적단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부하들을 쫄러보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아끼고 사랑을 해줘야 하는. 시해적시각. 네.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적단은 세계 최고의 해적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 흰수염 해적단의 약점이 만화에서 제대로 드러나죠. 네. 배신에 취약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흰수염이 자기 아들한테 칼빵을 맞잖아요. 네. 칼침을 맞았는데 그때 흰수염이 그 아들을 껴안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이 흰수염은 그 자기 라이벌이자 원수였던 해적왕 골디로저가 죽자. 그 골디로저의 친아들인 에이스도 자기 품에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로 키우죠. 네. 그러다가 에이스가 해군에 잡혀갔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서 구하러 갑니다. 이게 90년대만 하더라도 3D세대로 3D세대로 세계로 돌아보면 미국은 온 세계를 민주국가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너네 민주주의 안 해? 포탄. 이런 방식의 대화였어요. 그랬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이후부터 점차 바뀌어 나갔죠. 싱가포르도 돈도 있고 외교력도 있고 무역도 잘하고 이런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은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고 결국 2018년에 와서는 북한이란 자체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정의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 민주주의가 짱인가. 왜냐하면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의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다만 흰수염 해적단은 그러했습니다. 마치 종신고용을 해주는 일본의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느낌의 끝까지 보살피겠다. 수평적이진 않지만 수직적인데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조직은 아들들 간의 서열은 분명하지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서열은 분명한데 아들들은 다 그냥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흰수염이 나이가 들고 힘을 잃어가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이 먹었으니까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죠. 그러니까 조직 내 균열이 조금씩 생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누군가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아들들은 다 고만고만했던 거죠. 대등하게 셌죠. 네. 대등하게 셌죠. 에이스 정도는 셌죠.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 그래서 더 큰 힘을 갖길 원했던 부하가 있어요. 검은수염이라고 있는데 그 검은수염의 배신으로 이 흰수염 해적단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배신한 검은수염을 쫓다가 에이스가 해군에 잡혀가고요. 그러다가 그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해적단이 다 같이 쳐들어갔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전쟁이죠. 네. 정상결전이죠. 네. 에드워드 같은 훌륭한 이런 수직계열화된 수직계열화라고도 말 못하겠고. 왜냐하면 하나의 리더 아래 그냥 쭉 밑으로 깔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돌아가는 조직은 만약에 한 세대가 넘어갔을 때. 네.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장기적으로 가기 힘들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리더가 되게 큰 힘을 갖고 있고 다른 이들을 다 따르게 할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와 그런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 갑니다. 네. 잘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어떤 조직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데 그 리더의 능력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피스를 보다 보면서 이 드래곤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투력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3D 세계와 가장 다른 점이죠. 전투력 인플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3D 세계에서는 그 흰수염의 적단 같은 이런 가족 형태의 조직은 되게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힘으로 조직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오야붕이 힘을 잃거나 혹은 부하들 간의 힘의 밸런스가 깨지고 그런 경우에는 살벌한 항쟁이 벌어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런 조직이 있는 반면에 또 원피스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된 조직이 아님에도 조직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리더가 나오죠. 그 조직은 조직 형태가 약간 달라요. 그 부하들 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 만화를 통틀어서 진짜 배기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 어인 해적단이라고 하는 해적단의 그 일대 두목인 피셔타이거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피셔타이거요. 피셔타이거는 이제 여기서 만화에서 통칭 타이 두목이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이 타이 두목은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는 어인족 출신입니다. 어인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센 물리적인 힘을 가졌고요. 네. 바닷속에서도 숨쉬울 수 있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인간에 비해서 더 우월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번역이 영어 번역이 피셔맨이라고 되셨대요. 그런데 피셔맨은 어부고요. 그렇죠. 어인은 피시맨입니다. 그렇죠. 그냥 어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인들이 그렇게 힘센 종족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반은 사람인데 반은 물고기나 문어나 상어. 왜냐하면 초파도 항상 놀리거든요. 너구리라고. 술록인데. 그런데 사실 초파와 어인들은 종족이 다르죠. 초파는 인간인간 멀게 열매를 먹은 술록이고. 그리고 어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종족. 그렇죠. 그런 종족이죠. 그래서 저희가 작품을 볼 때는 늘 건강이 걱정되는 거죠. 초파도 그렇고 어인들도 그렇고. 왜 보행을 하나? 척추가 갱기지 못한다고 하죠. 그게 힘들 텐데. 이족 보행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초파는 그래도 가끔씩 보면 내발로 걸어다닐 때가 있잖아요. 정급할 때. 이 어인들은 인간들한테 차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씩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노예로 많이 팔려가요. 타이두목은 그 노예들을 어인족 노예들을 인간 세계에 쳐들어가서 해방시킵니다. 노예들의 해방자.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레볼루셔넬이. 네. 그렇게 해방된 해방 노예들을 포함해서 인간들에게 원래부터 원한과 반감을 갖고 있었던 어인족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피폭받는 세계의 민족이라면 그럴 수 있죠. 단순하게 우리는 저게 저항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만이 아니라 복수심을 가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젊은이들과 해방 노예들이 타이두목 밑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 타이두목이라는 한 개인의 업적과 카리스마에 경도된 이들이 모여서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어인해적단의 조직은 형님 동생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그 핍박받는 존재들이 저항을 하려면 이 무장항쟁을 해야 되고 무장항쟁을 하는 데에는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인류는 또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겠지만 꼭 형제애를 가지고 조직을 묶습니다. 네. 팔이 안쪽으로 굽죠. 네. 타이두목을 형님으로 모시는 징베라고 하는. 징베가 있어요. 그런 양반이 있고. 어인 가라델을 쓰는 양반이죠. 네. 복어였나요, 징베가? 아무튼 큰 생선입니다. 그리고 징베를 형님으로 모시는 아론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론을 형님으로 모시는 호디존스라는 양반이 또 있고. 이들은 이제 그 핍박받는 종족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데 물론 그 정점에 있는 타이두목은 모든 조직원들의 큰 형님이죠. 뭔가 징베는 고래상어네요. 아, 그러네요. 어쩐지 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고래상어였어? 나도 복어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림 좀 잘 그리지. 솔직히 너구리 같아.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이제 이 조직도 조직원들이 리더의 부하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이렇게 형님 동생하는 수직적인 서열 조직은 3D 세계에 한국에서 특히 몹시 흔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그런가요? 요즘도 그런가요? 아, 요즘도 이런 조직들이 있죠. 그런가요? 네. 잘 몰랐어요. 특히 이제 학생운동 같은 데서 시작된 그런 조직들이라면. 아, 네네네네. 그 이제 학번이나 나이 차이로 형님 동생이 딱딱딱 이어지는 데들이 있고요. 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대다수의 폭력 조직이 이런 형태이지 않나요? 그렇죠. 폭주족이라든가. 네. 서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그 지역 동후회 같은. 향후회 같은. 향후회. 네.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서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동생아는. 아,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죠. 단일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직군들의 모임. 아, 네. 네. 그 커뮤니티가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형님 동생아는 이 서열화가 실제로 영향을 되게 크게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고 이렇죠. 뭐. 지금 당장 딱 생각나는 거는 태권도 전공한 졸업자들. 아, 그렇죠. 그 커뮤니티에서 잘못 지키면 되게 힘들다고 하죠. 요즘에는 그리고 업계 단톡방 같은 게 있어서. 아이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진해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 안 줘놓고 그 직원이 나가가지고 노동청에 고소하면 그 단톡방에 허위를 올리고 막. 네. 그런 사례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 세계에도 좀 그런 빡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직에도 단점이 당연히 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것. 조직 외부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는 것. 그런 것쯤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알고 계시겠지만 조직 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것. 또한 큰 단점이죠. 누가 서로 누구를 형님하고 누구를 동생이라고 부르기로 딱 끊어놓으면 그다음부터 발언권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렇죠. 나머지 한쪽은 말 안 오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의견을 조직에 개선할 수 없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많이 느꼈죠. 그래요? 원래 무한도전을 보고 주로 삶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이 어인 해적단 즉 태양 해적단의 경우에는 물이 자신들의 고향이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말이 서로 안 들려서 대화가 별로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튼 간에 대화는 일방적인 발화와 듣는 행위의 반복으로 점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타이도목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밑에 애들이 그걸 안 들어요. 왜냐하면 밑에 애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밑에 애들은 자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직에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양방향 모두가 결국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드디어 손인상 선생의 오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아까까지는 이거 그냥 내일 방송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태양 해적단은 정말 그런 거야. 이 두목은 실제로 이 해적단이 해온 일들에 비해 의지가 너무 선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 후계자 중에서는 나중에 칠무애가 된 사람 된 물고기도 있잖아요. 진배죠. 네. 전투력도 너무 세고 분노가 너무 끌어있다 보니까 평화롭게 해결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피셔터 어인들의 에피소드는 우리가 신화원형 비평을 할 때 항상 나오는 미국의 신화죠. 그래요? 말콤엑스와 마틴 루터킹의 신화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그 타이두목이 말하자면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그런 양반인데. 진배는 말콤엑스야. 아니요. 아니요. 아론이 말콤엑스. 그렇죠. 아론 같은. 이 타이두목은 단순하게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키기만을 바랐어요. 인간들에게 피로서 보복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두목의 뜻이 조직 전체의 관철이 되려면 그 이야기가 말단까지 내려갈 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오락관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중간에 잘못 전달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이두목이 인간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처음에 인간을 집으로 보내고 어인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전달했어요. 몇 번 전달했더니 인간을 골로 보내고 어인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되죠. 인간의 고를 먹고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과격해져요. 그게 이제 인간의 노예로 살다가 인간의 노예였던 어인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인간의 노예로 고통받은 어인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그 어인들에게 인간을 용서해라고 말을 하는데 전부 다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세상에서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단 부하들이 반발을 하고 이 조직에서 조직 내에서 세대 갈등이 생깁니다. 만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조직의 이인자가 아까 보거라고 하는 징배가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멍청이는 왜 그 멍청이는 아론 그 밑에 있는 과격파 아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멍청이는 왜 타이 형님의 뜻을 몰라주는 거지 하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멍청이는 실제로 그 인간들을 족취고 다니는 존재죠. 그렇죠. 남이가 살고 있던 마을에 쳐들어가서 맞습니다. 그 남이의 어머니인가를 죽이고요. 네. 그 인간들을 막 삥 뜯고 괴롭게 하면서 살죠. 밀짚모자 해적단의 성질 건드리죠. 네. 이런 것이 이제 형님 동생의 수직 구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형님 동생의 수직 구조에서는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위에서 누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죠. 네.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니까요. 이런 조직에서는 또 단점이 이제 조직의 리더가 그렇게 선량한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 밑에 말단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 뭐 말 안 듣는다고 팰 수도 없어요. 왜? 자기 동생이니까. 상벌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조직에서는 이게 필수인데 동생인데 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나쁜 소리를 못해. 그렇죠. 자기 안쪽에 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그냥 챙겨줘야 되는 거죠. 상벌이 안 되면 령도 안 섭니다. 령이 안 서면 조직은 한 대 뭉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죠. 여러 가지의 뜻으로 갈라지게 되죠. 결국 이 타이 두목이 죽은 후에 이 조직은 산산히 와해가 됩니다. 징배를 그러니까 그 타이의 유지를 이어나가려는 징배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젊은 과격파들은 아예 인간들에게 피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아예 이제 그 조직을 이탈해버리고요. 그런데 작품을 쭉 보면 그게 그 두 부류가 정관이 완전히 달랐고 순전히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고 누가 리더하고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이 됐느냐. 누가 리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됐느냐 가지고 갈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조직 관리의 문제. 초대의 의지는 이대에 있어서 흐지부지 되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3대에서 보통 망가지는 경우가 많죠. 많죠. 네. 한국의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폭주천사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어인해적단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어인해적단에서 이 조직을 뛰쳐나간 젊은 과격파들이 신어인해적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조직을 만들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인해적단입니다. 네. 이 신어인해적단은 어인해적단의 과격파, 섹트, 분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어인족의 군인 출신이자 타이 두목의 꼬봉인 징배의 꼬봉인 아론의 꼬봉인 호디 존스가 이끄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피스는 한 권으로 정리해서 성서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언도 많고 그리고 관계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 시편하고 창세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 호디 존스는 밀짚모자 해적단 같은 그런 강한 동료의식이나 혹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흰수염 해적단과 같은 아버지의 권위 또는 어인해적단 같은 형님 동생하는 그런 유대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똘똘 뭉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굴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D 세계에서는요. 지금 극우 백색 테러 조직과 정당이 난립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이게 나오면 잠시 후에 극좌 백색 테러 조직이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어인 해적단은요. 이들이 하는 일은 인간의 배를 습격해서 잔인하게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골로 보냅니다. 몇 명은 살려보냅니다. 가서 이 공포를 전하라고. 따라서 공포를 생산해내는 쾌감으로 뭉쳐 있습니다. 이 조직은. 호디 존스는 이런 일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로가 싸움을 걸어와요. 결국 이 조직이 밀짚모자 해적단하고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호디 존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부하를 방패로 써서 막습니다. 물론 밀짚모자 해적단도 자기들 우두머리를 방패로 씁니다만 그렇죠. 그 방패는 고무임으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대포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사실상 자기 부하들의 목숨으로 전투를 치릅니다. 그런데 대신 죽는 부하나 혹은 그걸 지켜보는 부하들도 모두 아무렇지 않아요. 조직원들은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는데 그것은 신어인해적단이 극단적인 신념체계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 전쟁이 말이에요. 전쟁을 할 명분이 없을 때 전쟁 그 자체의 격을 너무 높여서 전쟁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아랫사람들을 홀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 부하들이 그걸 또 강렬하게 믿고 있을 때는 아주 위험하게 되죠. 이미 신어인해적단은 어인을 구출하는 일과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직은 정당성을 가지려면 인간과 어인의 갈등이 더 커져야 하죠. 원동력입니다. 네. 그런 갈등이 없으면 이 조직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얘네들이 하던 일은 그냥 나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어인족이라고 하더라도 온건파, 인간과의 평화를 바라는 온건파 어인족이라면 척결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어인족 왕비를 암살하기도 했습니다. 해적단의 리더인 호디 존스는 스스로를 저항자 또는 정의의 편으로 인식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는 짓은 동네 양아시 조직인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네코 해적단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대의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깡패들입니다.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나중에는 원피스 세계에서 어인족 왕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간과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가죠. 그런데 그때 절반 이상의 어인섬 국민들이 인간과의 평화 조약에 서명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인족 신어인 해적단은 평화는 위기입니다. 네. 이 신어인 해적단이라는 이 조직은 어인섬을 통째로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인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매일같이 이 저 어인일보에다가 사설을 씁니다. 네. 인간에게 다 갖다 바쳤다.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 네. 학살자의 후예에게 손을 잡는 어인족. 사설을 맨날 써요. 네. 네. 트럼프 이래서야 되겠는데. 김정은의 속셈을 모르느냐. 등등등. 네. 왜? 자기 조직이 와야 되겠으니까. 네. 본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인족들은 오히려 인간인 밀짚모자 해적단에게 구원을 청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민중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 만화에서 어인족의 왕자 후카보이시라고 하는 후석하신 분이 나오는데요. 호디 존스는 자신의 싸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간이 선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전편의 가장 명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망하고 맙니다. 3D 세계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조직 형태는 꽤 두문 편인데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조직은 조직원들이 돈도 안 받고 일하고. 대체로 뭐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시대가 변하면 쉽게 망하고 만다는 점. 후카보이시의 말 중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분이 호디 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피셔타이거라든가 이런 다른 어인들처럼 인간에게 학대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3세대예요. 인간이 나쁘다는 전설을 그러니까 인간이 나쁘다는 역사를 듣고 자란 뒤에 미워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세대에 보는 증오나 테러리를 쌓는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는데. 만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누가 호디 존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인간이 대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호디가. 호디 존스는 정말 중요한 걸 가르치네요. 자꾸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증오는 재밌다. 증오는 매력 있다. 그리고 증오는 조직을 키워준다. 하지만 망하게도 만든다. 루피랑 상대하면 안 된다. 스테로이드는 세다. 더 빨리 망한다. 그리고 열매를 먹었으면 죽으면 안 된다. 누가 먹는다. 그렇습니다. PK의 원리 등등을 가르칩니다. 부산 경남이죠. PK?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스트로 파스티체리. 라 파스티체리아.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다시 밀짚모자 해적단의 조직 운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피스에서 자기 조직을 만들지 않고 혼자 다니는 놈도 있어요. 혼자 다니지만 왕촌 사람이죠. 매의 눈 미호크라고 하는 이름의 전세계 최강의 검사가 있는데요. 이 미호크가 밀짚모자 해적단의 루피를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잇따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루피는. 그래서 이 바다 위에서 저 인물은 가장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삼국제에 나오는 유비에 대한 평가죠. 귀큰놈. 무의의 치. 요약하자면 루피라고 하는 루피 본인은 별 볼일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킹왕장 세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다 A75가 이때까지는 루피를 그렇게 세게 그릴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이때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좀 후반부로 가면서 뭔가 능력을 각성하고 초능력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좀 만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별 볼일 없다고 절대 못하잖아요. 절대 못하잖아요. 패왕색의 패기도 가지고 있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루피가 계속 혼자 자기가 세계 최고의 검사인 척하고 다녔다. 그냥 열매를 먹었다 치고. 그랬으면 원피스는 설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어느 세월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저 애들 다 고쳐주고 배포는 누가 쏘며 배는 누가 만들고 그리고 배의 연료는 콜라잖아요. 콜라는 누가 수급해옵니까. 그렇죠. 다 못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럼요. 심지어 베르테르크의 가치도 요즘엔 파티를 데리고 다니는데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조직을 키우는 능력. 네. 조직원을 흡수하는 능력. 이 조직에서 루피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 외에 그 루피가 조직 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딱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조직원을 선발하는 거고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새 조직원의 가입 여부를 대체로 보면 루피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항상 보면 이상한 놈만 이상한 친구만 받아들여요. 선택권이 있을 때는 주로 이상한 놈을 고릅니다. 또 다른 권리 하나는 사업을 결정하는 권리죠. 사업 결정권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 결정권은 100% 씁니다. 처음 보는 섬에 상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험해 보이는 섬에 상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탐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항상 하죠. 마치 고독한 미식가의 첫 장면 같죠. 아무튼 들어갑니다. 실실 웃으면서 들어가죠. 실제 그 모습은 제가 직장에 있을 때랑 거의 비슷하네요. 뭐가요? 되게 이상한 상사 있잖아요. 일만 잔뜩 벌이는. 저 일 받으면 죽어날 것 같은데 저 일은 돈도 안 될 것 같은데 온 직원이 간원을 해도 결국 그 일을 받고 그 일 때문에 직원이 반 정도 떠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조직도 보면 루피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되게 우려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리스크가 높은 리스크가 되게 크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면 루피의 결정을 따릅니다. 향후에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조직원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루피가 조직원들을 자기 몸보다 더 아끼고 만일 조직원이 저게 끌려가거나 위기에 놓이거나 그랬을 때는 그 위기에 놓인 동료를 반드시 구해내고. 일단 구합니다. 네. 일단 구해내죠. 그리고 이미 하기로 결정한 사업은 반드시 성공을 시키죠. 그러한 리더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루피의 결정을 불만족스러워 하다가도 따르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루피가 가자는 곳에 온 선원들이 반대해서 내리면 거기에 나쁜 놈이 있고 나쁜 놈을 물리쳐야 되고 물리치고 나니까 이상하게 돈이 생겼고 또 다른 섬으로 가고. 그러한 식으로 조심이 굴러가죠. 그리하여 어인인 징배도 결국 밀짚모자 해적단이 되죠. 네. 이 조직의 리더는 해적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야망 하나 말고는. 사실상 뚜렷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적왕의 정체도 알기 힘들고요. 사실 해적왕이 되겠다는 야망은 원피스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조직을 앞으로 추동하는 힘이기도 하죠. 그 야망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루피는 아무것도 자기 몫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어쩌다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도 필요에 따라서 조직원들에게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배를 고치거나 아니면 먹고 마시면서 탕진을 하죠.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해적왕이 되겠다. 원피스를 손에 놓겠다라는 아주 커다란 방향성이 있어요. 큰 방향성은 리더의 방향성인데 조직은 언제나 큰 방향성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보통 리더의 것인 게 좋죠. 그리고 그 방향성에만 맞을 수 있다면 각도가 조금 틀려도 좋으니까 나머지 조직원들의 의지도 같이 해결을 해주면서 갈 수 있다. 그 외에는 욕심을 가급적 내지 않는다. 물론 있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고기를 충분히 먹었다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고무기 때문에 충분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리더는 욕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도 못하는 주제에 고기를 많이 먹기. 할 줄 아는 요리가 그릇 위에 고기 안 익힌 것 올리기잖아요. 가장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부분은 저거죠. 마지막에 한 국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파티를 여는 것. 그렇죠. 고기한테 큰 실례고요. 심지어 거기에 손님 중에 거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지구 자원에 한정된 지구 자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고기를 바라본다면. 초식 동물도 있는데 고기 깔아놓고 거기다 대고.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피는 적어도 부하들을 쭉쭉 빨아먹는 다른 조직들의 두목들하고는 다르죠. 이것 또한 이 조직이 단단하게 결속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 흰수염 해적단과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조직원들도 어떻게든 자아를 실천하면서 간다.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자기 목표로 남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또한 루피는 멍청할 정도로 맨날 즐거워하고 항상 신나했거든요. 항상 신나하는데 과거에 자기를 막 괴롭혔던 그런 과거의 적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되게 반가워해요. 우리 이런 사람들 있죠. 아는 사람이니까. 친구인 줄 알아요. 맞아요. 기억력의 문제도 있고요. 일단 루피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밀짚모자 해적단하고 싸웠던 동네 양아치 해적들이 있었는데 그 양아치 해적들을 해군 감옥에 갔을 때 만나게 돼요. 임펠다운에서. 그때 루피가 걔들을 보고서 되게 반가워하고 친구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루피를 그 감옥에서 탈출시킬 때 그 걔들이 도와주죠. 미스터 봉이요. 캔들 캔들 열매를 먹은. 루피를 거의 죽일 뻔했던 인물이죠. 맞습니다. 그게 오늘은 문학작품 얘기하는 날이니까. 한국 드라마로 좀 와보죠. 슬기로운 감방생활 거의 후반부에 주인공을 제끼려는 조직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행동대장이 툭하면 자기를 상해하려고 그러니까. 주인공의 선택은 그거였죠. 걔를 보러 가서 자기 투구 연습하는데 네가 포수하라고 시키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원한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택인가. 그리고 얼마나 이득이 되는 선택인가라는 걸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실천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싸운 상대랑 다음에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일본의 양아치몰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스토리거든요. 크로우즈라든지. 소년만화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되게 익숙치 않아요. 한국의 문학작품이나 사회생활을 다룬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은 적이 거꾸로지는 걸 봐야 돼. 그런데 원피스는 끝내기엔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설정도 필요해. 그 바다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또 만난다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화해한다. 왜? 나는 원한을 처음부터 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기억력이 잘 봐서.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바다도 좁고요.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저도 느낀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니즈카만 봐도 사회지마랑 처음에 싸웠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오니즈카가 누구죠? 연길이요. 아 연길 씨. 네. 권연길 씨. 아니요. 그런데 아마 권연길 전 대표도 그러신 분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적이었는데 겸창의 관견이라고 해서 싸운 다음에 친해져서 결국 성인이 되니까 사회지마가 비리 경찰이 돼서 연길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를 리더의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요. 리더가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조직원들은 그걸 결정하기 힘들어요. 건의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원한을 품지 말아라고 건의했는데 자기가 리더가 그걸 마음으로 못 이기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직은 계속 증오를 품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오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게 신어인 해적단이고요. 성전이다 이것들아. 계속 증오를 품어라. 또한 밀짚모자 해적단은 가는 곳마다 그곳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죠. 네. 그런데 그게 반드시 거기 가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혹은 선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일을 벌이는 게 아니고요. 즉흥적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타산적이지 않고 아무런 악의 없이 만나요. 이 원피스라는 만화는 싸움을 잘하는 봉사단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거의 봉사단들이죠. 해적의 이야기는 아니죠. 싸움이 특기라서 하긴 해야겠고 어디 묻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직업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착하니까 선한 일을 해야겠고. 그렇죠. 그런데 묻투로 가자니 현상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 뭐만 했다면 1억 베리씩 올라가. 돌아갈 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료를 자꾸 늘리게 되고요. 그렇죠. 친구들도 늘어나고. 민중의 지진이 얻게 됩니다. 산하 기업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산하 해적단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산하 해적단들도 친구들의 연맹체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되죠. 우리가 많은 대한매체 이런 곳들이 적을 처음에 설정해야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나중에 성전을 하게 된다니까. 문제는 나중에 그러다 보면 커리어를 쌓다 보면 계속 적이 또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건 되게 정말 리더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기 때마다 적을 늘리는 것을 택하느냐. 좀 더 화해하는 쪽을 택하느냐. 적을 하고 설정할 수 있는 여러 보기 중에서 어떤 부류를 내가 적으로 설정하느냐. 또 이제 대한언론들이라든가 언론들이 싸움에 중요한 선택과 집중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늦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적만 많이 설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철이 없다는 얘기다. 일단 조직 생활은 하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그 정도 생각. 최소한 조직의 리더는 하면 안 된다. 통솔하면 안 된다. 이 밀짚모자 해적단이 민중의 지지를 얻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루피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역시 조직의 힘이 뒷받침하기 때문인데요. 개개인의 힘입니다. 그러한 밀짚모자 해적단이 잘 굴러가게끔 하는 중요한 원인은 수평적 조직 문화라는 점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위 고하가 없고 특히 리더의 권위나 권력이 없다는 점. 또한 조직원들 간의 출신 계급 또는 젠더, 연령, 종족, 경력 같은 그런 것에 따른 서열이 없다는 점. 우리가 원피스를 통해서 배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방송 분량을 이렇게 소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열심히 들을 줄이야. 그리고 심지어요. 저는 손희상 선생보다 좀 앞세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참 나올 때 봤거든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50분 준비하자고 좀 봤어요. 다시. 며칠 동안요? 참 좀 봤습니다. 네. 일단 허탈하고요. 겨우 이 얘기하자고. 내가 그 장소를 다 털었는가 다시. 아저씨 저번 주말 때 그 만화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여튼간에.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원피스는 제 마음의 안식초 중에 하나인 게. 정말 생각이 전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죠. 거무 거무 이러면서 그냥. 술 먹을 때 보는 거의 뽀로로 같은 느낌의 도포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작가는 이 설정 잡느라 고생 많이 했겠군요. 네. 물론 해적단에 변태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정말로 변태들도 많고 서로 무시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로 선생이 말한 대로. 젠더 연령 종족 경력에 따른 서열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 서열이 생기면 능력을 자신이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확 하고 줄어듭니다. 우리는 셀러리맨 같은 일을 해보면 모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서열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또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의 조직이 하는 일은 개인의 능력의 총합체만이 아니잖아요. 같이 합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면서 굴러가는 게 중요한데. 네. 만일 서열이 있고 위계가 있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을 잘 말하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권위나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악인으로 그려지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조로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해군대장 모건 한 손이 도끼인 그 양반. 네. 그 양반 이야기도 그렇고. 그게 10대부터 50대까지 원피스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죠. 네. 내가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랬네요. 네. 선생 덕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프리더의 조직관리 능력이 되요. 그만합시다. 몇 년 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좀 됐었거든요. 문화 콘텐츠는 일본 거밖에 없냐며. 다 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튼 간에 한 계절 건너고 방송을 3개월 만에 준비를 했는데도 황당함의 수위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손희상 선생의 인간계에도 없고 자연계에도 없고 악마계에도 없지만 망망대해 어딘가에는 조직조직 열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조직조직 열매를 먹은 애는 원피스에서 왕이 되겠네요. 진짜로. 수평수평 열매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굳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조직 전체를 그러니까 수평적이건 수직적이건 어쨌든 그 사람이 장악한 조직은 짱이 되는 거야라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피스의 왕이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내일 조성조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어떤 다른 말 안듣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말 안듣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희상 선생이었어요. 손희상 선생은 요새 뭐라고 다니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이따위 원고밖에 써오지 않는 겁니까? 다행이네요. 건강하신 것 같아서.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조직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 서생의 입장에서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기껏해야 김민아 아저씨인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이죠. 그런데 김민아 씨가 말이죠. 지금이야 기자고 글 쓰고 방송하고 그러지만 중몰 기자 아저씨인데 은퇴 기자가 됐죠. 그런데 김민아 기자가 한때는 덤프트럭 노조에서 덤프트럭 노조는 덤프트럭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조화번호를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빌붙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왜요? 조직관.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뭘 안다고 조직관. 사실 전문가예요. 오늘 방송하고 똑같아요. 청와대도 안 가봤으면 청와대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조언 가지고는 전혀 쓸모가 없어서 원피스를 찾아봐야 했던 손이상 선생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2018년 10월에 이상평물이었습니다. 손이상 선생 수고 많으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불러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시사 아카데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민 에디터하고 윤선민 비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카데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